네, 이건 또 적은데? 진작 말하지 진작 말하지 배 좀 봐, 배 좀 진작 말하지, 떡 사세요 여러분, 제발 떡 좀 사주세요 저희 애들이 집에서 굶고 있어요 하나도 못 팔았어요 제발 저 떡 좀 사주세요 저희 애들이 집에서 굶고 있어요 그럼 이 떡을 먹이면 되잖아요 아, 진작 말하지 똑똑하네 똑똑하다, 똑똑해 진작 말하지, 무당 어, 보인다, 보여 보인다 선생님, 제가 요즘 일이 너무 안 됩니다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? 이거 사업도 망하고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너는 너무 앞만 보고 살아서 그래 때로는 사람이 뒤도 봐야지 넌 지금부터 뒤를 조심해 항상 뒤를 조심해 지금도 뒤를 조심해 뒤를 조심해 왜요? 진작 말하지 코너 끝났는데 왜 부르란 거 진작 말하지 도움드래요? 올해가 반가워요 박공주 쌤이에요 어? 친구들 귀요미들 못 봤슈? 어? 우리 귀요미들 같이 불러볼까요? 하나 둘 셋! 귀요미들! 야 땅두야 너 진짜 못생겼어! 야 땅두야! 너 진짜 못생겼어! 나 땅두야! 땅두야! 야 땅두 진짜 못생겼어! 미안해 말아요! 나 땅두 진짜 못생겼다! 안 들었네! 무색! 다 땅두! 박공주 쌤 저희가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맛있는 수업해야 되니까 앉아요 네 자 우리 친구들 맛있는 수업하기 전에 맛있는 요일송 먼저 불러봐야 되는데 친구들도 알면 다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월요일엔 월요일엔 월레 먹고 화요일엔 월가 나서 먹고 수요일엔 수제깨 먹고 목요일엔 목구마까지 먹고 금요일엔 금방 먹고 또 먹고 토요일엔 토할 때까지 먹고 일요일엔 일어나는 거 먹고 일요일엔 일어나는 거 먹고 일어나는 거 먹고 아이참 맛있다 우와 잘했어요 아니 우리 연하상수 너무 귀여웠어요 박공주 쌤 연하상수보다 제가 훨씬 더 귀여워요 지 생각에는 연하상수가 조금 더 귀여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애교를 보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애교 3종 세트 보여드릴게요 야 목린아 지금 뭐하는 거야 네 애교 때문에 내 눈에서 토 나올 거 같거든 야 눈에 토가 어떻게 나와 야 애교가 어떤 건지 내가 보여줄게 잘 봐 귀여워 친구들 목린이랑 연하상수 중에 누가 더 귀여워유 연하상수가 더 귀엽대유 뭐라구요 진짜 연하상수가 더 귀여워요 목린아 인정하고 일로와 야 너 지투나 일로와 일로와 넌 진짜 칠퐁이 닮았어 야 너도 또 녹아서 닮았어 야 너도 또 녹아서 닮았어 하하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맛있는 수업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 수업은 맛있는 수학 시간 5 곱하기 5는? 몰라요 2 더하기 2는? 저희 수학 하나도 몰라요 그럼 치킨 4876마리 중에 3,221마리를 먹었슈 1,655마리 남았습니다 정답! 아니 수업 못한다면서 어떻게 맞췄어요? 저희 먹는 거 잘 알아요 하하하하 참 잘했어요 다음은 맛있는 국어시간 따라라따다다 어른이 우리 친구한테 과자를 줬어요 자 이렇게 과자를 들고 과자를 줬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최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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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 틀렸슈 우리 지금 맛있는 수업이잖아요 음식에 맛있는 단어를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 에이스 연하상수 감사합니다 정답이에요 근데 어른이 과자를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줬어요 복민이 어떻게 할 거예요? 오오오오 한 개 더 줘서 고맙습니다 땡 틀렸슈 우리 연하상수 어떻게 할까요? 과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 왔다 잘했어요 근데 이렇게 과자를 두 개잖아요 이럴 때 몽린이가 하나만 주라고 했어요 이럴 땐 뭐라 그럴까요? 야 닥주야 이거 하나만 줘 죽고 싶냐? 뭐라고 나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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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끼리는 사이좋게 지내야 되잖아요 어 그러면 이거 제가 먹을게요 죽고 싶어요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고 했잖아 어 나 도망간 거야 어 바쁜 둘세 화 푸세요 우리 연하상수가 입방은 내 거예요 연하상수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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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